안녕하세요. 레드트랙입니다. 오늘은 카이보드에서 출시한 무료 펄텍 EQ, 워밍 EP1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이 플러그는요.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받는 곳은 영상 본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서 이 친구는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펄텍 EQP1A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플러그인으로 차이점이 어떤 게 있냐면요. 먼저 저음부터 보시면 오리지널 기기는 20, 30, 60, 100 이렇게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20, 30, 60, 100, 200, 400, 800 이렇게 세 군데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음 쪽을 보시면요. 원래 EQP1A는 5, 10, 20 이렇게 세 군데만 감세하는 게 가능한데 이 같은 경우는 3, 4, 5, 10, 20 이런 식으로 3과 4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단부에 보시면은 다른 플러그인과 다르게 오버샘플링 항목이 있고 그리고 THD 노브가 있어서 THD의 양을 직접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켜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기본값으로 배음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많은 차스의 배음들이 있는데 근데 주로 보시는 것처럼 홀수가 메인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THD를 컨트롤해 볼게요.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배음 구조가 바뀌고 그렇죠? 내리면은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적용해서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끈 것부터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튜브가 있는데 얘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값으로 이 친구일 때는 배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던 건데 바꿔볼게요. 바뀌죠? 이런 식으로 배음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땅콜 Ltd. 여기까지가 다른 플러그인과 차이점인데요 펄텍 EQ를 처음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사용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음부터 보시면 이렇게 세 개가 하나의 파트인데 원하는 프리퀀시를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부스트 있죠? 부스트를 한번 올려 볼게요 올리면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굉장히 Q값이 넓습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컷을 이용하면 부스트된 양이 줄어들면서 그와 동시에 앞쪽에 파이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지금 쪽이 이렇게 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친구를 사용할 때는요 부스트를 하고 여기 있는 컷을 이용해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세 군데가 하나의 파트고 이렇게 두 군데가 하나의 파트인데 먼저 얘부터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프리퀀시를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부스트를 이렇게 올리시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밴드 유지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폭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쵸? 좁아지고 넓어지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 됩니다 참고로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펄텍 EQ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아날로그 하드웨어를 복각한 EQ의 사용방법과 실전 사용방법을 알고 싶다면 단기 믹싱 마스터링 클래스나 엔지니어 마스터 클래스를 들으시면 됩니다 사이트는 오른쪽 상단 링크나 영상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컷 하이 프리퀀시가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컷 노브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끈 것부터 한번 들어보고 적용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다 해도 마치 내 옆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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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nt puis 에 want 다 아직도 마치 내 옆에 앉아 다 learns 쭉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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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